알게 갈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아 와 정말 잘하네요 잘하네요 조금 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섬이 형이 저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좋은 뮤지컬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우리가 흙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꽂혀있는 노래 한 소절씩만 살짝살짝 불러보는 건 어때요? 네 그러면 민혁이 형부터 더 해볼까요? 혹시 있나요? 민혁이 형 아니 어떻게 왜 오고 있어요? 아 귀에 딱히 없겠어요 하하하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많이 들었던데 창섭이 형보다 감성이 풍부하네 깊이가 더 있네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창섭이가 진짜 많이 불렀는데 근데 들을 때마다 약간 같이 빠져드는 느낌 약간 같이 빠져드는 느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볼 게 아니라서 제가 한 편도 하나 네 근데 좋아요 네 감성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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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고통 바사이네요. 오우! 어떻게 또 바사를 외우고 계시죠? 아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인데. 아우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. 아 맞아요. 아 맞아요. 어떤 장면인지 청섭이 형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? 아 저는 이 뮤지컬을 안 봐가지고. 오우! 아 얘기를 사랑하는 여자가.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서. 네네. 어 흙이. 불러주고. 아 흙이 타이밍이네요.